고린도 전서 1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토대로 은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 전서 12장은 일명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12장 전체를 통해서 은사에 대한 기록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12장이 시작되는 가장 첫 구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래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자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그런데 그 책의 12장에 이 은사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은사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들게 하면서 유익되지 못하게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능력이라면 선한 결과들로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정의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과연 이 은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토대로 이 은사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다양한 것이며 무엇이 더 높다 낮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 각기 수많은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까? 저마다의 여러 은사들을 곁에서 목격하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신령해 보이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조금 더 능력이 많아 보이는 능력이 커 보이는 그러한 은사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열심히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릴 정도의 인기를 얻을 정도의 그런 귀한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령해 보이고 능력이 커 보이는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상대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은사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모양으로 또 누군가는 다른 저 모양으로 마치 모양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맞춰나가는 퍼즐의 한 피스들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라는 스포츠를 잘 아실 거예요 축구라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한 팀에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공격수가 있으면 또 수비수가 있고요 또 골키퍼도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은 경기마다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뛰어야 한 팀이 되어 승리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골키퍼가 공격수가 맨날 골 넣고 사람들한테 스포츠라이트를 받고 인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골을 좀 넣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골문을 비운 채 상대방 골문 앞에 나가서 골을 넣겠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하기가 쉬울까요? 승리할 수 없겠죠 다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골키퍼는 무수히 상대 공격수들이 차는 공을 그냥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막아가면서 골문을 지킬 때 그 역할을 다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런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의 골문을 비운 채 골을 넣겠다고 막 앞으로 달려당하는 골키퍼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속이 타시겠죠 그 선수를 다음에는 기용하겠습니까? 빼버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들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줌으로써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신학생 시절 때 이러한 은사들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성령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외국의 언어를 한국어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습득하게 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저 은사를 나도 받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렇게 또 간절히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저 은사만 제게 주신다면 제가 세계 어디든 나가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물론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일이었지만 은사로 그 능력을 받는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보여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천사도 그 사람과 멀어지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작게 보일 때도 있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사역하기 편하겠다 대단하다 나도 저러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한 은사들이 사실 제게 있었다면 저는 주의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더 나아가서 그 능력들을 활용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자, 보세요 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어떻습니까? 많이 있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뭐 손, 발, 머리, 눈, 코, 입 뭐 손톱, 입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런 내장 기관들까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다 각자의 지체들에게 맡겨진 고유의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서라도 자신의 고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완전한 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신체 부위일지라도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한 신체 일부가 더 중요하다 더 크다, 낫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수많은 은사가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모습대로만 쓰임받을 수 없고 성길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 모든 일들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작아 보일지라도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존귀한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들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폄훼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다른 누군가들이 없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안전한 존재예요 나 혼자로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맞춰가며 이루어가며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지체로서 저마다의 모양과 저마다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일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며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한대요 하지만 여기서 유익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유익함입니까? 개인의 유익인가요? 아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서로의 저마다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감사 365 책자를 살펴보면 주 2세기쯤에 교회들에 나타나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 무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몬타누스파라고 불리우는 성령 운동주의자들인데 이들 무리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 예언하시고 사역하신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은사사역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이단으로 정제되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혼인을 금지하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라고 극단적인 금욕 운동을 펼쳤던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신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활용하게 하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교회의 유익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성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든 그것의 결과물은 한 가지로 나타나 져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함이 나의 성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겨질 것인가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들로 맺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성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말씀 서두에서는 모든 은사가 높고 낮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은사를 설명한다는 것이 어째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은사들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12장 은사장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은사들을 다 열거하며 설명했던 그 12장 제일 마지막 마무리 글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말씀이 넘어가고 있어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했다면 13장에서는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바울이 12장 말미에서 언급한 수많은 은사들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앞서 말한 수많은 은사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령해 보이고 정말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그러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고 요란해 보이는 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이 사랑이 더 큰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사랑이란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는 나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자녀가 아파하면 대신 아파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라도 들면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라는 마음을 가질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누가 날 위해 아파해 주려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 대신에 그 생명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주고자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짧게 보았던 영상이 있는데 어떠한 영상이냐면 한 사슴이 길지 않은 강을 건너고자 강물에 뛰어드는 영상이었어요 이제 맞은편 육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헤엄치는데 이 사슴을 노리는 악어가 사슴이 강물을 다 건너기 전보다 사슴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 보였어요 그렇게 악어가 이제 사슴에게 거의 다 접근하고 있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영상 밖에, 화면 밖에 있었던 또 다른 사슴이 그 강물을 건너려던 사슴과 그 사슴을 잡아먹으려던 악어 그 사이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강물을 건널 생각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악어는 보다 더 가까워진 또 다른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그 영상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 영상의 제목이 딱 나타나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악어가 오는 순간에 어미가 새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이었죠 어미 사슴이 이처럼 죽음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물이라 하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도망가고 도망가고 악어를 보면 당연히 도망가야 할 존재인데 자신의 생명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한 충분한 가치 있다 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새끼를 살리는 일이었죠 바로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사랑이라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마저 가장 귀한 이 생명마저 포기할 만큼 내어줄 만큼의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은사와 능력들 마지막 날에 이르러 주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대단해 보여요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대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세상에 모르는 것 하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대단한 능력들이죠 대단한 은사들이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 그 대단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 다 그치고 패하여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은 모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이제 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되던 도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패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이셨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흉내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딪힘 들 모두들 이 사랑의 것으로 해결되어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상을 조금 더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록 나에게 해코지하고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잘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들 되시기 바라요 주변에 모든 이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그만큼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들 계속 안 좋은 마음을 풉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게 될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갈급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채워주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의 유익을 이뤄가며 가장 큰 은사를 소유하고 나타내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인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저마다의 은사들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녀들 이들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 다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근심의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세워진 교육자들, 재직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성교사님들과 성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품고서 개인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두고 우리 이 시간 나눈 기도 제목들을 두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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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